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 참여하여서 ESG 시대의 위협과 기회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주최 측의 S&P를 오늘 행사에 초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S&P 글로벌 섭스텐셜 원 부서의 ESG 벤치마킹 책임자 에드워드 가이 전무입니다. 현재 스위스 추리에서 살고 있고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지난 20년 이상 근무해 왔습니다. S&P 글로벌은 지난 수년 동안의 지속가능성에서 참여해 왔습니다. 올 4월에 S&P는 지속가능성 원그룹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집권화된 부서로서 S&P 전체 데이터 수집 벤치마킹 분석을 통합하여 다른 부서에서 지속가능성 또는 ESG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P 부서 중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또는 CSA의 데이터와 ESG 평가 상품에 대한 실제 비용 분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팀이 수집한 정보를 투자자나 혹은 기타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장 정보 부서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좀 더 자율적으로 작동하긴 하지만 지식 공유를 통해서 지속가능원 부서와 협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다우존스 지표 혹은 지수 부서가 있습니다. DGSI 코리아를 포함해서 다우존스 지수 계열 외에도 S&P500 혹은 S&PESG 혹은 S&P500 CSA 데이터 혹은 기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매년 저는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방문을 할 수 없었지만 곧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처음 한국, 서울을 방문했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서울이 너무 커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길을 잃고 당혹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친절함과 또 맛있는 음식에 감탄했었습니다. 14년 동안 한국이 더욱더 지속가능해지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 중요하고 정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할 때 한국이 얼마나 전력질주하는지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S&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인 DGSI 코리아를 2009년 10월에 출시하였고 여기에는 41개의 기업이 포함됩니다. 당시 한국 기업이 ESG와 또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에 통합해 나가는 속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속가능성과 ESG 지수에서 경쟁사를 밀쳐내는 속도 또 기대감, 흥분 이 모든 것들이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지속가능성의 기준점이 되는 올바른 궤도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이 최상위권에 속해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증거는 최근 환경운동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서 파리기후협정 의무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고 환경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감한 정책 변화를 한국이 시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현재 추이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S&P 입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ESG 분석과 한국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분명히 ESG, DGSI에 초청된 기업 또 CSA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S&P 스코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모든 기업들에게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정이 올해 6주 뒤로 더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발표에 가장 주된 요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ESG 투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최근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또 탄소중립인 넷제로 목표 달성의 현실이 무엇이고 글로벌 S&P가 지속가능성 원 부서가 어떻게 기업의 ESG 현황을 평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ESG 통합 현황에 대한 제 사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과연 ESG는 무엇입니까?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ESG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결정을 내릴 때 재무성과 외에도 기업의 환경 또 사회적 요건 그 외에도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속가능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지속가능성은 물론 리스크와 리턴 요구사항에 대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 접근 방식을 보면 첫 번째가 배제입니다. 투자자는 제품이 윤리적 신념에 반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영역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거나 혹은 회피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소인 배제입니다. 그 다음 통합, 통합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 수익률 프로파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ESG의 재무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바로 영향, 임팩트입니다. 투자가들이 재정적 수익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오너쉽 즉 적극적인 소유권입니다. 자산 소유자 혹은 자산 운영 관리자들이 비즈니스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모든 단계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혼합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들을 만들고 또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ESG 투자가 과거에는 한때 배타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이를 찾는 다른 자산 클라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채권과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발행이 2021년에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상합니다. 누적 액수로 보게 된다면 2조 달러 이정표를 넘는 것 바로 2020년 말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에서 더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녹색 채권이 거의 전무했던 2012년에서 2천8억으로 2020년 성장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소셜번드 즉 사회성과 연계 채권 발행이 급증한 이후에도 나온 것입니다. ESG 투자가 왜 증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발의협정 이행을 위해 실제로 어떤 진전이 있었고 실제 진전 상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매우 느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기업은 현재 상태로 계속한다면 지구 온도 상승 3도 이상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출 감소량 목표의 72%나 부족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S&P 글로벌 2,200 구성하고 있는 회사는 지구 온도 상승 2도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상당히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서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들이 끊임없이 탄소 중립인 넷제로 2050년 목표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 제로는 낙관론자들이 대환영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2020년 말 유엔은 전세계 배출량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최근에 미국과 함께 넷제로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업계가 앞장서서 많은 기업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넷제로로 2050년까지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고 또 앞장서서 투자자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투자자 활동에는 2019년 9월에 시작되었던 유엔이 지원하는 탄소 중립 자산 소유자 연합 즉 유엔 넷제로 에셋 오너 얼라이언스가 있고 2019년 9월 발축되었고 탄소 중립 자산 운영사 이니셔티브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자산 운영사 이니셔티브는 현재 전세계 총 87개 글로벌 서명 기업이 있고 운영하는 총 자산은 37조 달러입니다. 범주를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점점 더 ESG 분야로 자금을 투자함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기반 ESG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탄소 배출량과 미래 ESG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기업이 주먹을 받고 싶고 또 포트폴리오 운영자의 관심을 끌거나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던 5월달 성명 중 하나를 살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 그리고 또 한국 증권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ESG 목표를 가속화하고 있고 또 공개 및 통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가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금융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고 2017년에는 TCFD, 즉 기후관련 정보 공식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TCFD는 기후관련 리스크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고 2020년 4.4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5천 개 이상의 단체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CFD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구현하고 있고 이 보고는 자발적이지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TCFD 보고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개정된 의무가 내년에 발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 3월부터는 새로운 유럽기후 규정에 따라서 지속가능 연계 채권 등 발행사들이 투자가 환경과 사회에 가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펀드 매니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EU에서는 시장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기업들이 자산을 수조 달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개는 더 이상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EU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트루콜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시면 발의협정 이행을 준수하는 기업의 비율이 이미 시장의 3분의 1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현재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전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었을 때 평균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현재까지 파악한 현황입니다. 만약 CSA를 통해서 수집했던 데이터를 보시면 국내 탄소 가격 잘 살펴보시면 분석된 기업의 약 65%가 한국에서 국내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중남미를 제외하면 한국의 CO2 톤 가격은 다른 지역의 평균값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가격이 통계적으로 매우 매우 유사합니다. 서로 간에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한 파이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CS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한국의 금융 부분이 ESG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유럽보다 낮고 호주, 일본, 대만과 같은 인적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P가 어떻게 신용등급을 계산하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코어에는 두 개의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ESG 기준이 통합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업에 적용되는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과 정책들을 봅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의 금융기관이 먼저 선두주자적으로서 리테일 금융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자산관리, 운영 혹은 프라이빗 뱅킹에서 스스로를 잘 방어하고 있지만요. 도매나 기업 투자, 자산 운영 관리는 부족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보면은요. 한 곳에서만 저희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산 소유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국가와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스코어의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ESG를 통합하는 상품의 어베일러빌리티 즉 가용성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카테고리 면에서 경쟁사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통합의 품질, 퀄리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ESG를 통합하는 상품의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하고 있죠. CSA 그리고 S&P ESG 스코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요.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재무수치 그 자체로 더 이상 시장 가치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대표, 윤리, 또 환경이나 사회정책, 성과, 프로세스, 지적자본, 고객, 브랜드, 인권, 노동, 관행, 또 혁신할 수 있는 것, 능력,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 등입니다. 이들 요소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슈들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이해 수치를 고려하고 있고 어떻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가치를 부과하고 추가하는지 살펴보는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또 자산 운영자들이 있고 평가자들이 있습니다. 주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의식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혁신적인 미래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떠한 적금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주가 있고 자산 운영사들이 있고 또 채권 발행사들이 있고 소유자들이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소비자가 있습니다. 고객들. 즉 모든 종류의 상품들을 다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ESG를 잘 실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ESG 주제에 잘 수행하고 있는 회사와 더 많은 규정을 총합해서 충족하고 있는지 통째로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규제기관에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통합하지 않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도 없고 더 도전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의 무형적인 측면은 이해관계자에게 가시적이고 유형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S&P 기업 지속가능성 경영평가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ESG 요소를 평가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자본효율성 그리고 또 위험 노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설문지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한 천여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는 설문지를 사용합니다. 천여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바로 이 원 보이시죠? 바깥쪽 꼬리에 그래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천여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약 100개 정도의 질문으로 그룹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제적 차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S&P 글로벌 ESG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방법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61개의 다른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기준의 거의 모든 산업에 더 유효하다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비즈니스 행동강령, 또 리스크, 위기관리, 또 환경, 환경보고, 운영환경효율성, 기후전략, 혹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권, 인적자본개발, 혹은 기업의 시민의식, 심지어는 자산 및 기타 여러 가지 자산활동과 인재유치 이런 요소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각각 산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업계가 혹은 업종별 특정 기준을 적용하는 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예가 있는데 광업, 식당사업, 제약업 대표적이죠. 보시면 산업별로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시겠지만 각기 다른 차원의 비중도 저희가 중요성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업에는요. 당연히 환경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제약업이나 혹은 식당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CSA 혹은 지속가능 경영평가 부분을 지난 20년간 저희가 해오면서 미국의 S&P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표에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을 해왔는데요. 가끔 저희가 주제별로 살펴보다가 과소 보고되거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는요. 저희가 도입했던 주제가 인적자원 개발 혹은 인권 이런 주제가 도입되었지만요. 투자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불과 최근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제는 새로운 주제도 검토하자라고 나왔고요. 기후전략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 전담협의체가 권고를 했던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기후전략이 2013년에 도입했는데 권고가 2018년에 나왔고요. 또 투명성, 세금 투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이 도입된 건 2014년이었는데요. 세금 투명성과 관련돼서는 UN 책임 투자 원칙인 UNPRI 투자가 지침이 도입된 건 2018년이고요.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원칙이 도입된 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얼마든지 들 수도 있고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을 얼마든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랄까 공정임금 이런 요소들도 최근에야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께요. 한국 기업이 ESG 평가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ESG 평가를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하기 전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S&P 설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기업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한국은요. 처음에는 비율이 정말 높았습니다. 20% 이상 초과했죠. 2010년에요. 그리고 나서는 2010년부터 2020년. 이 10년 기간 동안에는요. 설문제, S&P 설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기껏해봐 25, 28% 정도로 정체가 되었습니다. 아주 다른 추위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된 비율입니다. 10년 전의 비율이 훨씬 낮았지만 다른 국가들은요.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설문제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최근 들어서 중남미나 유럽의 경우 평균 비율이 40%이고요. 그 중에서는요. 50%가 정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요. 현재 40% 미만이긴 해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에서 모든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가 더 증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회사의 실적을 보면 평균 스코어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웃 주변 국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국가인 호주, 일본, 대만에 비해서 실적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대만만이 약간 더 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성과를 보면 아주 탁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즉 설문지에 응답했던 기업들의 경우, 정보를 공개했던 경우에는 ESG 통합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개최되는 코리아 인베스먼트 페스티벌의 주제가 바로 그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보면 더욱더 관련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국가와 비교해 봐서도요. 운영 공동 효율성 측면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인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주제로서 중요하다고 간주가 되겠고 향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중요성을 얻게 될 생물 다양성 보면 한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망하고 있습니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후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대만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을 제외하고는요. 한국 기업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냥 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디지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역시 한국은 다른 지역보다는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역시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국이 다른 지역보다 대만을 제외하고는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를 한번 볼까요? 차이점이 좀 덜합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국을 유럽이나 호주와 비교해 본다면 비슷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역시 이 경우에서도요. 대만이 개인정보보호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외곽지역을 한번 보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떤 스코어, 점수를 받았는가. 예를 들어서 고객의 개인정보, 누출이랄까. 사이버보안 침해, 사이버보안과 관련돼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P가 제공받았던 정보에 의하면 한국 기업이 더 이상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로세스와 또 정책으로 인해서 선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실제로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숫자가 아주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재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 CSA에 참여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과는요. 지금 저희가 초청하고 이 설문제에 답변을 한다든지 참여했던 기업 수준이 25에서 28% 정도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한국 기업들이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공개하는 모든 회사 정보를 저희가 비교하고 있고 지역 내 국가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저희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여했다 안 했다. 설문제에 답을 했다 안 했다. 상관없이요. 공개적으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다 사용을 해서 스코어를 하고 또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그래프 보시면은요. 먼저 기업 지배 구조부터 볼게요. 왼쪽 투명성입니다. 즉 모든 질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를 보고요. 오른쪽을 보면은요. 공개된 정보의 퀄리티, 품질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 왼쪽과 오른쪽 양쪽 모든 지역에서는요. 역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 정도 그리고 또 공개 정보의 퀄리티, 투명성 이 모든 변에서 주변 국가 비교 시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현실을 한국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 전략에 ESG를 적극적으로 통합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요.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ESG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은 영어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ESG가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가들에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 발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가 목도했던 것은요. 먼저 투자 결정에 대한 관심과 ESG 요인이 통합되는 것 점차적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방식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장 환경이라고, 환경을 위장한다고 알려진 그린 워싱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산 클라스를 통합하는 채권이나 신용이나 가장 두드러진 증권 투자의 일기까지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이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산 소유자, 또 자산 운용자, 그리고 또 금융기관, 특히 기업들 모두가 다 반드시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제들을 살펴보고 또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제가 언급했던 이 토픽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현재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커미티먼트 공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좀 더 높게 잡혀야 되고요. 더 엄격하게 절저하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기후 친화적 전략이 뒤처지고 있는 기업의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ESG 영역, 그린, 디지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도 투명성이 부족하고 특히 영어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합니다. 이는 ESG를 분석에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공개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은 본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철저히 고려하고 다시 한번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고 성공한 관료들, 대사님들이 있었다고 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계속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ESG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